오늘은 심심하기도 하고, 겸사겸사 평안히 드려볼게요 그 뭐더라? 무솔리니 구출작전 때 스콜체니가 스토로이로 그랑사스 산장에 내려섰잖아요 코딱지 많아요, 바닥에 그 비슷한 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건 3인승이었는데,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1인승 하지만, 목표는 일단 떴으니까, 저 뒤에 행거 경납동 위에 천장에 한번 착륙을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아담한 친구야 지금 속도는 초속 50m 다 편할 때 보니까 40몇까지 떨어졌는데 고도가 떨어진다 야야야야야 이대로 괜찮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엔딩 컷다운하고 어 아이쿠 플랩 올리고 플랩 올리고 플랩 올리고 다시 헬리코디에 내리면 대박이겠다 다시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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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 올려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아 이러고 살아야 돼? 안돼 두채 난 당신을 구할 수 없어 다시한번 재시도 자 이륙 과정이 지루하니까 일단 점프했습니다 아휴 와이라구 아휴 와이라구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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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찌 되었든 찬주겠어요?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되게 다시 2호간 자 이거 어떻게 울려요? 흠흠 1.0.5 1.0.5 1.0.5 어휴 씨 왜 이렇게 반응한거야? 따라라 야야야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어? 어떻게든 이루겠어요 다시 뭐 여튼 나에게 친할적이 없는 짓이지만 하고싶은것이 있어서 성공을 했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